아 식사 아직 체이스 선장님 언제 전투낚시 하시는 분이냐 어 어 금말이 왔어 이어폰 끼고 영상보다 잠들어 덜봉이하고 낚시하다 깼어요? 형님 대박 치시겠네 제 꿈은 돼지꿈이거든 황준형님 보여드릴려면 찰박이어야 되는데 과연 찰박일까? 일단은 묵직한데 대왕 주꾸미 아니야 또? 돼지꿈이지 아 찰박이가 아니라서 너무 죄송하네 다물만한 사이즈에요 잘 들리시나요? 예 어우 여기 명원 아빠님 반갑습니다 마리아님 반갑습니다 망크로 마음으로 하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 앞에 배에서 겁이 나왔나봐 뒤에 접니다 어? 김상현이 입으셨네 자 채비만 보여드릴게요 가지채비 했고요 단차 20 가지 20 가지 22 했습니다 그리고 채비의 총 길이는 40대치 그리고 로드는 문어대 베르디타코에 묻지마 초리떼 얘는 8대2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침에 고추장으로 시작합니다 자 올해 첫 가기 첫 캐스팅 아 설레네요 1년만에 신커뮤는 처음이에요 14호 쓰고 있어요 오우 앞에 커닝해야 하는데 바로 바로 저 앞에 분이시거든요 오우 자 고추장이고 단차가 조금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단차는 저는 가지니까 밑으로 조금 때리겠죠 주꾸미 가보지면 같이 나오네요 오우 하첨질 많이 해보고 어? 옆에 분이시죠 어휴 씨 오우 우와 우와 큰근한다 이야 대박 자 찰박이보다 좀 더 크죠 자 어 올해 첫 수했습니다 이야 잘 가 첫 수는 방생이지 첫 수라고 해서요 네? 첫 수 첫 수라고 머리에 오는 거야 어허허허 올해 고사 지내는 거예요 큰 거 한 마리 나왔어 아 선장님이 조항이 안 좋으니까 어제 조항 안 좋다고 자 한 마리 더 왔어요 거봐 자 요건 딱 면방생 되겠네 아이고 될까 말까 하겠다 첫 수니까 첫 수는 방생해졌으니까 선생님 진정하시면 자 이때 피딩 딱 걸리면 이때 딱 할게요 오우 감이 시장 큰데? 시장 작은 줄 알았더니 인천은 잘 모르겠어 어떻게 되겠어요 오우 뭐야 나쁘지 않아요 아이고 자 면방생 시설이 좋아 네 마리 자 오늘 시즌 첫 갑이라서 가지를 조금 짧게 줬어요 22cm 자 올려보세요 어우 첫 수는 진짜 컸는데 조금 더 내려가네요 조금 더 내려가네요 자 좀 흘러요 침이 있고 지금 바꿨습니다 16호로 전 추 가볍게 쓰지 않아요 갑오징어는 쭈꾸미보다 더 더 무겁게 씁니다 완전 다르진 않죠 미세한 차이가 있죠 조금 더 묵직하고 자동 호킹이 잘 돼서 살짝 들었는데 뒤로 쭉쭉 당긴 녀석들도 있고 기회가 있으실겁니다 갑오징어 허식한 터가 비슷하니까 자 배는 쭈욱 후미를 흘리시는데 입질이 계속 없으면 캐스팅도 좀 한 번씩 하고 큰 쭈 아니면 갑입니다 자 이 녀석이 지금 앞으로 조금 던져서 나온 녀석이거든요 쭈꾸미 같다 쭈꾸미네요 자 해 뜨고 물색 엄청 좋으니까 레이저 한 번 써보겠습니다 레이저 한 번 써보겠습니다 레이저는 앞코부터 해가지고 수평은 맞는데 저리가 있을 때 싱킹 타입이죠 그래서 바닥이 바짝 붙어서 옵니다 금방 전에 3cm 전차를 내렸으니까 다시 올려주더라도 바닥에서 살짝 떠서 올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따라오겠죠 레이저 파랑 네 저는 가급적 살짝씩 들고 다닙니다 너울 따라서 저는 갑오징어 게을러가지고 액션 안 줍니다 쭈꾸미도 최고의 액션이 챔질입니다 오 갑이 나와요 옆에 한 번 갑을 잡는데 저도 이게 갑일까? 담배를 입에 물고 있으니 이거 올라올 때까지 우식해 그런 갑인데 올라올 때까지 우식해 올라올 때까지 우식해 맘이 그때 아 이런 맞았어 먹네요 한 번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아침엔 너무 민감하게 침질을 하니까 침질이 격해질 때가 많아요 타이거 모양이에요 그냥 거쳐가는 거죠 맑은색이 패턴 잡기 더 힘들어 타이거 모양이 정상질림 안녕하세요 아우 저거 주꾸미일 것 같은데 이거 허리가 휘게 젠질렸더니 하하하 뭐 라면거리라도 있음 좋지 자 AJ에 주꾸미 붙네요 주꾸미 붙네요 한 번 더 주꾸미 나오면 아기 또 바꾸겠습니다 주꾸미 버츠네 여기는 아까 저 포인트에서는 가보지가 나오거든요 자 오늘 품질 않겠네요 라멘을 파란색 써버렸어요 수온이 방틀을 만져보니까 미지근한거 보니까 단체를 좀 더 올리겠습니다 단체를 좀 더 올리겠습니다 주꾸미네 주꾸미 턴에서 하시는데 어우 뭐가 붙었다 떨어졌다 주꾸미 같아 이거 내리자마자 주꾸미겠지 단차가 높게 줬는데 아 진짜 단차가 30cm인데도 와 대박 주꾸미가 나네 어 가비 잡으셨어 이야 그린 틴셜이다 작년에 그린 게 모짜르트 그때 그 터에 패턴이 맞는 것 같더라구요 반차 10cm 그리고 가지줄 22cm 그래서 한번 넣어봅니다 쟤는 이제 생산도 안돼 안정됐어 길사마니 길사마니 많이 하세요 저분 원래 그래요 저보다 2년 저기 길사마니 많이 하세요 저분 원래 그래요 저보다 저기 길사마니 많이 하세요 길사마니 76년생이신가 기사마니 글쎄요 저는 정비도 하는데도 반차 내리니까 또 바로 주꾸미 날라오네요 오 옆에 사장님 친척을 계속 잡으셔 이것도 시중에는 없습니다 키우라 시제품 처음에 미팅 갔을 때 뺏어왔어요 시제품이라고 잘 먹으면 만들어주시겠죠 10평은 뇨주리보다 낫습니다 제가 염도맞춰서 집에와서 담가봤거든요 비밀무기까진 모르겠어요 안써봐가지고 큰 쭈꾸미인가 자세히 올려보세요 어? 그나마 초콜릿이 떨어졌어 어제 군산에 갔을때 말씀드렸죠 이게 뭘까요? 텅스탄 싱커입니다 댓글로 문의를 해주실 때가 있고 블로그를 어떻게 타오셔가지고 장비가 어떻게 되나요 뭐 10만원에 가격 맞출 수 있나요 그러신다고 거기 댓글을 드릴 때 10만원 정도면 훌륭하십니다 하고 나름 조언 아닌 조언을 드립니다 초콜릿 낚시는 상관 낚시 이게 무슨 뭐 장비사랑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애기사랑으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야마시탈 여주도 이런 거 십땅처럼 왜 공통과 저 장보 처리 떨리면 17,000원이에요 한 3개 뜯기면 제 낚싯대 값 나와요 2개 3개 뜯기면 제 1값 나와요 더 노출을 한 번 했으니 내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장수 봉도라마에 1만원이 다 타이라마 해도 비싸서 다 사장님도 이해하고 편집장도 이해하고 이해는 합니다 비싸지 제가 가보지오는 마인드게임 멘탈게임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지원 받았다고 쳐 그래도 아까워서 못 쓰겠어 저거 한 번 털리면 제 멘탈 흔들리면 어떻게 하실까 멘탈 한 번 흔들리면 하루 낚시 그냥 나갑니다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처부님들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장비 구애받지 않고 막 질러서 내 낚시 하겠다 저는 그분들 찬성합니다 와인드에 제가 그분들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지입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잘 모르시니까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럼요 텅스테이 쓰면서 빠져들려 빠지시면 안 돼요 머리 전부 발기가 깜짝을 안 돼요 네? 제가 거의 발기에서 물이 안 가는구나 이것도 판매는 이제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모차르트 레이저 모차르트 사장님께서 애기 제작의 방향성을 한번 문의를 하셨어요 일단 수평이 됐으면 좋겠고 큰 것보다는 약간 사이즈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처음 제품이 나왔어요 그런데 눈알을 안 만드셨네요 그래서 제가 눈알 검증 테이프로 눈알 만들어서 붙여서 배 밑에 월 로고 축광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얘도 수평 자체는 되게 좋습니다 천천히 가라앉는데 배 밑에 축광 테이프를 붙이고 에폭시 발라가지고 부력이 조금 더 좋아졌어요 슈퍼 실러보다 조금 더 더디게 가라앉습니다 지금 선장님께서 배가 말뚝이네 흐르지 않네 하셔가지고 조류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퍼트 생각나서 교체합니다 컬러는 연그린이에요 레이전 레이전인데 반짝이가 조금 탁해 가비같은데 오우 가비 크다 저도 가비같은데 오랜만에 여기 가비 포인트인가 봐요 오우 담을 수 있는 녀석 좀 또 나갔어요 오랜만이다 모차르트 단종 됐지요 그린레이저 선수의 1번 계신 사장님도 한 마리 하셨어요 중간의 사장님도 아우 사이즈는 고만고만한데 자 수박꼬치나 나옵니다 수박꼬치 자 두마리째 요거는 가비야 저는 그린레이저 옅은 그린색 레이저 아 선장님 고집있게 여기 계속 퍼시더니 이유가 있었어 우와 우와 찰박이 이야 괜찮은데 하하하 찰박이 한 마리 나왔어요 우와 작지 않아 작지 않습니다 우와 찍혔어 이번에는 릴링하는데 감사드립니다 미스코리아처럼 이렇게 가까이 가야되나 감사드립니다 한 마리 나온 단차 20cm입니다 가비 참질 기본적으로 무게감이고요 조금 좀 느낌이 이상하다 이것도 여기도 역시 느낌이 이상하다 이거밖에 없네 이거는 작은 거 아니면 저기 주꾸미 어? 작은 가비 올라오다가 벌렸나 아이고 이야 자 작은 가비죠 내기만 해 내기만 한 건 오 자 방생은 하되 카운팅은 하겠습니다 여덟 마리요 네 시원하지 않습니다 다 매달려 있어 원래 저만한 놈들은 빨리 커야지 하고 먹이활동하고 잡고 쭉 당기는데 그 뭐 큰 녀석들이 이깟 펀치 않다 아니에요 큰 녀석들일수록 이깟 펀치 않아 하고 제 느낌에는 와서 그냥 살짝 달라붙습니다 소심이 깊어 20m쯤 그래서 그린이 먹는다면 에이제 네추럴 전갱이죠 내리자마자 오 이건 가비다 바닥 쿵 찍고 오 요거 가비면 사이즈 괜찮아요 애기보단 크죠 오 오 오 오 자 한 마리 오 이거 랜딩영상 해야되서 고프로 켰어야 되는데 아 쪽 켰는데 자 중간에 부부조사님이 오셨어 한 마리 더 그게 뭐가 됐든 가냐 한 마리 더 20m 까지는 그린색 아이고 요거 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집사람이 욕먹고 아사미 사는건 가져와 냈으니까 저건 다 담을게요 저는 갑오징어는 그냥 오징어보다 조금 더 맛있거든요 집사람은 완전히 다르다고 해가지고 갑오징어 잡어 오는건 제가 잡어 오는데 먹는건 집사람이 대부분 다 먹습니다 인천권 어제 인천권 요즘에 인천권 힘들었다가 좋았다가 막 그래요 자 세 마리째 요거는 좀 작을 것 같아요 쭈꾸미인가? 왜 이렇게 죽 떨려와 그렇지 쭈꾸미가 싼걸이야 에이 쭈꾸미가 싼걸이야 어? 저항 좀 있어 여기 갑오징어 입을 벌렸나? 작은 녀석일까? 흐흐 자 이런 녀석은 고민하면 안되죠 아 이 자식이 아 1년 새 까먹었어 수심이 조금 깊으니까 살짝 들었다 놨다 해야돼 아 이분 쭈꾸미가 자 이게 배들 지금 날리고 있는데 내 채비가 너무 뻗었다 싶으면 뭐? 감았다가 다시 내리셔요 그게 이렇게 잡는 확률은 커요 지금 물정이 너무 약해 물론 흐름이 너무 약해요 선생님이? 이제부터 물을 대기 전에 그때부터 나 이렇게 배 잡아드리기도 하네 날리니까 그나마라도 난마리라도 이렇게 한마리 한마리 나오네 어제보다 상황이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요건 갑이네요 연방색 사이즈 되겠다 옆에 사장님 쭉 괜찮아 지금 시즌에 자 이렇게 하면 하시고 애기 잡으시고 등쪽 먹물 쏘는 곳 바깥쪽으로 하시고 선 다음에 그 다음에 넣는거에요 원래 방생도 저렇게 해야지 내가 먹물을 안 맞아 12마리 12마리 7점대 저 안좋아해요 근데 너무 저기업이만 들고 다녀가지고 보여드리려고 밀도 저렴한거 5만원짜리 하나 구매했고 8점대 8점대 한번 써보세요 힘이 없어 주꾸미만 100마리만 8점대로 광소 릴링 한번 해보시면 원줄이 터지지 않는 이상 어깨 춘식간에 나가 자 음료수 주셨어요 김상현이께서 음료수 주셔서 어 삐소리 났는데 목마를 떼게 털어 있지 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조항 그냥 그럭저럭 아직은 지금 자 올려보세요 바깥쪽 한번 나가보세요 오우 밖에 없네 나가신대 녹도쯤 가실려나? 낚시 장비 아 이거 참 곤란합니다 초리대는 집에 있는 그냥 웃지마로드? 그거에서 버트대는 손잡이 되는 베르디타코 그거 버트대인데 딱 맞더라고요 릴은 5만원짜리 이게 뭐였지? 피나트라? 그 릴이고 7.0대 1입니다 자 뻘밭 어? 밑에 계신 선생님 히트하셨어 어? 갑이요 어? 저도 한마디 어? 이거 갑일까? 주꾸미까? 어? 어? 단차 낮춘 상태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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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방세 요정도 오면 괜찮아요 조금 더 내릴까요? 오 잡으셨어 자 구독자님 한마디 잡으셨어 몸은 안 차분한데 몸은 한 살 한 살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차분해지는데 근력이 딸려서 한 마리 온 것 같아요 작지만 갑이네요 오우! 다물만한 갑입니다 아삼 이상하다 애기가 안 풀렸어 방생보다 조금 면방생이면 닮긴 하는데 조금 찔리기도 하고 그렇다고 아주 작지는 않아요 요런 녀석은 좀 작겠다 한마디 또 던졌어요 손님께itez 사역소 friends 제가 쓰레기기는 두木 흐흐흐 하하 이야 달걀이죠 자 요런거는 살려줘요 마리쏘 카운팅 하겠습니다 11마리 방생은 그냥 눈깜냥해 저는 이상하게 통방만 좋더라고 요것도 작다 요건 쭈꾸미인가? 오우 쭈꾸미 아니네 야 금방 살려준거보다 조금 더 커 조금 더 커 그래도 카운팅은 하겠습니다 20마리 누나? 뭐 이정도면 누나라고 할 수 있죠 쭈꾸미와 가보증은 다르니까 그냥 있으면 있는만큼 잡는거지 뭐 없으면 없는대로 그냥 잡는거고 오우 이거 한마리가 계속 괴롭혀 작은 녀석인가? 아닙니다 저 보수 아니에요 이거봐 지금 한마리가 괴롭히는데 이 녀석을 못잡아내고 있어 보수면 이런거 잡아내야지 이카 메탈 C72 72는 보통 피트로 하죠? 낚싯대 길이는 1피트에 29점 몇센치 거의 30센치인데 그러면 3721cm 2m 10센치에 2m 20정도 될거 같은데 너무 깁니다 쭈꾸미가 가보증은거지 다른건 다 액션이니 모르는 다 차체하고 너무 깁니다 자 21마리째인가요? 담을 수 있나? 아아 괜찮아 요정도면 담을만합니다 이삭짚기 이삭짚기 하면 되죠 안나오면 안나오는대로 마음만 많고 원산도 앞에 아까 거기서 안나와가지고 이쪽으로 옮기셨어 선생님께서 이렇게 어 저거 문어 아니야? 중간에 문어같애 문어 큰거 같은데 천천히 가보아 천천히 문어 올라옵니다 문어 이야 천천히 가보아 키로 조금 빠지겠다 오 키로 되겠다 한 900? 900정도? 800 900 네 이게 올해는 유독 크지도 않은 문어들이 많이 나오네 예전에 비해서 문어가 좀 부르는가 본데 이제 남당왕 좋은 소식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야 이거 미끌림이야 레이저 하나 틀렸네 깜짝 놀라였나 어? 틀렸어 자 좀 안나오는거 같으니까 모짜르트로 가겠습니다 모짜르트 그린돌동 초대해주신 선사 홍보하기 좋은 그래서 앞이 졌습니다 자 오랜만에 아우 이거 이쪽에 돌리자마자 오랜만에 한마리 나오네 근데 쭈꾸미같애 어? 두둑했어 이거 진짜 아 이거 저기 아니야? 방어 흐흐흐흐흐 여기 떨어졌어 아 우럭같았는데 아이씨 작은 우럭같았어요 아 물고기 먹으면 저 여기 있는 포인트에서 이 얘기 안씁니다 아 모짜르트 좀 더 쓰고싶었는데 물색이 좋으니까 이거 한번 써볼까요 올해 신형 오 오 멈춰 아 어 오 오 아 아 오 오 오 식사 아직 제이스 선장님 원체 전투낚이 하시는 분이라 이어폰 끼고 영상보다 점들어 덜봉이하고 낚시하다가 꼈어요? 형님 대박치시겠네? 제 꿈은 돼지꿈 이거 황준형님 보여드릴려면 철박이어야 되는데 과연 철박일까? 일단은 묵직한데 대왕 주꾸미 아니야? 돼지꿈이지 찰박이가 아니라서 너무 죄송하네 다물만한 사이즈에요 26마리에요 땀은 땀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저도 한마리 왔어요 면방승만 내라 히트 저쪽 휘어져 아 근데 보여드릴려면 팔이 아파 내려서 가면 돼 오우 이야 아카커보다 좋아 이야 찰박이 황준형님 황준형님 알지? 아 굿이죠 이정도면 굿이지 중간에도 비슷한 사이즈 랜딩하십니다 김상현님 한마리 2타 하셨어요 오늘 연타는 4마리? 4마리가 최고였어요 아이씨 아이씨 맛있었는데 달걀 계란 열쇠고리 진짜 아이고 요건 작다 오 아이 죄송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 자 한마리 더 잡았어요 이걸 2연타라고 해야하나 한참이 또 나왔는데 와 수심 깊으니까 팔 아프다 이럴때 5점대 써야되는데 7.0이가 자 다물만해요 요런 녀석들만 계속 나왔으면 에이 신발자가 아니고 감자도 아니에요 감자가 조금 더 클까 아 2마리만 더 잡으면 30마리인데 오늘 목표말 있어 오 갑자기 저만 빼고 양쪽에서 잡고 계셔 우측 저측 사장님들 자 저도 한마리 오네요 서운하지 않게 집중해야지 뭘 집중해야 안돼 흔드는 액션 저는 갑잇대는 하지 않습니다 흔드는 액션 저는 갑잇대는 하지 않습니다 어 이거 잡으면 29마리는 엔딩 성공하면 꺼내기 전까진 모르는 거니까 대왕 쭈꾸미인지 어떻게 알아 아 괜찮아 엄청 크진 않지만 훌륭한 녀석들 잡을만해 오늘 갑잇회 좀 씹나요 아 29마리 어 이거 왜 자꾸 잡았다 놓지 오늘 갑잇 밀당이 갑잇 예 아 제가 실력이 일천해서 그런지 붙은 거 알아서 느낌 와서 챔질하면 자 올려보세요 심한 건 저기도 해요 그러니까 붙었다가 뭐 1,2m 딸려오다가 탁 떨어지고 그런 것도 있네요 자 레이저 파랑 말고 내추럴 파랑 바꿔보겠습니다 파란색 내추럴 어 어허 이놈 이놈이 그녀석 봐라 구하쥬오 그냥 끈적했는데 예, 스테이. 바닥 콩 찍고 들고 다니냐. 자, 스테이. 지금 뻘바닥이니까 질질 끌고 다니고. 해보고 싶어요, 문희오지원. 해보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네요. 거기 일단 거리가 있겠고. 문희오지원은 아기 많이 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소개도 시켜드리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이고, 이야. 열쇠거리, 열쇠거리. 그냥 바늘만 턱 빼버리면 위로 쭉 싸가지고. 패대기만 아니고 번져서 방생한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카운팅만 30마리. 와, 한 마리 건지고 싶다. 아직 30마리 해서 그대로 오겠습니다. 이야, 큰 거 나왔어. 오늘, 여러분, 틴세를 꼭 준비하세요. 오늘 틴세를 하나 있네. 아쉽게 틴세이 없어. 아, 단차를 조금. 아니야, 내리지 말자. 점심 됐으니까. 제가 우측 옆에 서다니요 고추장 틴셀 녹색 틴셀에도 나옵니다 저는 어차피 로테이션 중이니까 저는 키오라 레이저 나와요? 레이저 핑크 근데 안나와 기존 체비는 안될 것 같아 네 그러면 레이저 파랑 바꾸겠습니다 가지줄 40 여러분 틴셀 나와요 틴셀 꼭 준비하세요 가보증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요 거의 겹치죠 근데 여기는 수심이 너무 깊어서 그런가 뷰가 없네 자 여러분 축하해주세요 아 드디어 말이 왔어요 근데 단차 단차 40cm 줬어요 아 저기 가짓줄 와 점심 먹고 쳤어요 그냥 격이가 예민한 것 같아서 가짓줄을 조금 더 자 아쉽네요 조금 그죠? 아쉬워도 담아야 돼 방생보다는 조금 있으니까 저주를 깼어 31마리 아니 뭐한 놈 오징어 이런데야 안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오고 몇 마리 31마리 했습니다 자 두 마리째 예민한 놈 잡을 때는 가짓줄 긴 게 좋아요 근데 감 느끼시기가 조금 안 좋아요 자 끊기시죠 한 마리 더 했어요 아쉬워도 조금만 더 해보는 게 좋아요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들리시나요? 잠깐 수신 상태가 안 좋았어요 저쪽 섬이 어디, 어디지? 하, 하사리? 하사도? 그쪽에 수신 상태가 좀 안 좋았습니다 거기서 조금 벗어나니까 안테나가 또 바뀌네요 자, 가지 40cm, 단차 30cm 가지를 길게 하면 감닫기 참 힘들어요 봉투를 만져보니까 수호는 문제 없는데 애들 왜 활성도가 떨어졌을까, 레징 자, 한 마리 났어요 쭈꾸미 아니야? 어, 쭈꾸미 아니다 자, 가지줄, 가지챗이 40cm였어요 속으로 10cm만 더 늘릴까 요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마리 물어지네요 아이고, 딱 면방이네 자, 한 수 더 했습니다 아이고, 가지챗이 너무 길게 하면 이 챗이 기둥줄 길이보다도 길어가지고 원줄에 얹혀요, 잘못하면 자, 한 마리 왔어요 자, 힘들어요, 가지는 자, 이렇게 너울 칠 때 릴링 천천히 하고 내려갈 땐 빨리 좀 하고 올라올 땐 천천히 하고 내려갈 땐 빨리 하고 아, 이게 릴이 고기업이라 티가 별로 안 나네 저기요, 비는 금방 티나는데 자, 방생 사이즈는 아니에요 자, 겨울에 활성도 떨어졌을 때 잡는 아이고 연방생보다 조금 더 크죠? 응? 자, 34마리 그래 어? 이거 사람 잡은 손맛인가? 한 마리 보여달라고 하셨는데 아이고 아이고 자, 한 마리 보여 드렸죠? 자, 37마리 목소리 좋다고 하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무슨 억지야? 무슨 억지야? 이게 어? 이거 쭈꾸미인가? 아, 애기가 억혔나보다 쭈꾸미 무게 치고도 가벼운데 작은 쭈꾸미네요 진짜? 40마리 저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40마리 40마리 던져서 끌어온 어후 앞에서도 잡으셨어 포미에서도 한 마리 나왔고 어? 포인트에 가비가 조금 들어 있나봐 나와요 이벤트? 어떤 종류의 이벤트? 자, 한 마리 더 왔어요 어? 어? 동출 이벤트? 자, 힘세 보이실려나? 자, 8대2 아니죠? 약하게 위했을 때는 8대2처럼 보이는데 오우 네 자, 면방이죠? 오우 제가 쓴 방법은 입질 없으면 가지를 늘렸습니다 22cm부터 30 아니, 30은 건너뛰고 40, 50 지금 50하고 있어요 아니, 4시 40분이네 이 선장님 가실 생각이 없으신거에요 아휴 아휴 토킹 제대로 안됐는데 가짓줄 길면 이런게 참 아휴 자꾸 가만히 있는거에요 여국 줄일까요? 밥일까요? 갑이네 면방에 면방 왔다갔다 하는데 닮겠습니다 오늘은 귀에 자, 고추장 바꿨어요 40마리 자, 옆에 사장님 또 한 마리 잡으시고 아휴 에이 50개는 힘들 것 같아요 당장 들어가신다고 해도 41개는 잡겠네요 밑에 했으니까 당장 들어가신다고 해도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걸 아휴 어라? 요건 면방차가 넘는다 준비 안되셨어 아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들으셨죠? 아니 제가 못들어갔네 자, 찰박이보다 조금 작은 녀석 요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41마리 했네요 어? 어? 괜찮으세요? 어휴 죄송합니다 많이 튀셨어요? 어? 저 수건이 있는데 여기 네 네 어디 어디 튀셨어요? 여기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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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마리 마지막 거 카운팅 안했네요 보이시나? 네 보이시나? 열심히 했습니다 틴세를 꼭 챙기세요 틴세를 꼭 챙기세요 흰색, 고추장이든 초록색 그거든 간에 틴세를 챙기세요 그리고 단차는 20cm 이상 올리지 마세요 가급적 15cm 오늘 상황은 그랬습니다 내일 출주하시는 분들 작은 틴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제 그만 정리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시오